안녕하세요 쇼미대통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태면요 굉장히 화사한 그런 컴팩트 사이즈의 크로매틱 튜너입니다 코르기에서 나왔고요 기타에서 반앗기까지 정확한 튜닝이 가능한 그런 컴팩트 사이즈의 튜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이름이 예전에 비해서 한 40% 정도 더 크게 커졌어요 그래서 시연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브라스 밴드 및 오케스트라를 위해 세련된 외관 브라스 밴드를 위한 세련된 외관이라고 하는데 그냥 봐도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요 배터리 두개로 AAA 사이즈의 배터리 두개로 돌아가는데 한 200시간 정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커버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요 딱 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커버가 분리가 돼서 딱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 커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장점이죠 얇고 가벼워서 되게 컴팩트하고요 어... 한번 뭐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악기용도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가지고 이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광범위에요 410부터 490까지 보통 420부터 780까지만 캘리브레이션이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얘는 좀 더 높다고 해야 되죠 자 지금 원래 잃을 껴서 기타에 같이 잃을 껴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지금 그냥 마이크 형태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다는 속도가 빠르고요 근데 요즘 이런 크로매틱 튜너나 아니면 클릭 튜너도 다는 속도들이 너무 워낙 빠르고요 지금 내 목소리 때문에 보여요 네 이렇게 다는 속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코르구 이 자체는 이런 바늘로 되어 있는 튜닝 시위성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편한 것 같아요 보통 뭐 파라미터나 이런 걸로 좀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은데 정말 고전적인 바늘로 되어 있는 이런 튜너가 보기 좀 편하지 않나 사용가기 좀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은 19,900원이고요 아 코르구 되게 귀엽고 정말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살려서 만들 그런 컴팩트 코르구 크로매틱 튜너 이거 같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